내가 사실은 말이야 있잖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 원래는 엄청 아주 많이 커피를 좋아했단 말이야 아니 사랑했었어 근데 어느 날에서부턴가 커피를 한 모금만 마셔도 잠이 안 와 정말 심각하게 지금 벌써 새벽 5시 이게 몇 번째인지 정말 곤란하게 됐어 옛날엔 분명히 아무 상관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와 아 내일 할 일도 나는데 어떡하지 잠이 안 와 거기다 이 와중에 왜 또 배가 고픈지 아 다이어트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랑해 얼음 으드득 진짜 좋아 이 좋은 걸 이 행복한 걸 포기해야 한다니 이게 몇 번째인지 정말 곤란하게 됐어 옛날엔 분명히 아무 상관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와 아 내일 할 일도 나는데 어떡하지 잠이 안 와 거기다 이 와중에 왜 또 배가 고픈지 아 다이어트 이쯤 더 이상 커피를 마시러 가도 커피를 못 마셔 딴 거 먹어야 해 오 안녕 내 사랑 더 이상 널 볼 수 없어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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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주스 제일 좋아 시원하고 잠도 잘 와 슬픈 사연이 담긴 딸기 제발 너는 변하지마